야 이놈아 모자 내놔 싫어 아니 원래 내꺼잖아 알파노 이 새끼야이고 10억짜리야 그냥 아예 미친놈이면 안되겠다 얘들아 담가 저자식 개닭질 뜯어서 간장게장을 담가버리자 아무도 내 모자에 손 못돼 이게 얼마짜린데 절로 꺼져 안 꺼져 뭐냐 너거들 다 뒤졌다 내가 비키니시티 단즈로여 이 새끼들아 두루와이 개뼉다구들아 쉽게 호호 보이신 놀래미 카구라 허허이 귀여운 오니들 내가 오늘 오니짱으로 만들었으면 하다라 1인분에 3만원 무 등푸른 생선 하늘 열일홍계 허허 내가 이겼다 10억은 내꺼여 자리 써라 이 좆밥들아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10억짜리 모자 그래서 누가 당근마켓에 200개 3만원 주고 팔던데요 쉽게 호호 보이신 놀래미 카구라